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뇌조증은 어지러움은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증상이 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들인데 사실은 엄청 위험해요. 그러니 코혈압, 당뇨가 있으시거나 50대가 넘어가시는 연령의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참고해주시고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서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졸중이 생기면요 말하는 것도 어느라지고 몸에 마비 증세가 오며 두통에 어지럼증까지 아주 골치 아픈 질환이고 무서운 병인데요.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 꼭 뇌졸중으로 아픈 분들이 계실 만큼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메이크프렌즈 구독자라면 모두 잠시 버려두시고 꼭 이번 영상 보면서 자가진단 해보세요. 뇌졸중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수술을 해도 감황이 없거나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졸중 전조증상과 뇌혈관 질환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 전조증상 대표적인 전조증상에는 어지러움이 있는데요. 어지럼증은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초성이니 중초성 혹은 그 외로 구분을 짓는데요. 대부분은 말초성 어지러움으로 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석증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런 어지럼증은요 사실 앞으로 사시는데 큰 이상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병원 가셔서 치료받고 그러시면 낫는 어지럼증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중초성 어지럼증 뇌어머리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른 합병증을 가져다줘서 위험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말초성이나 중초성이나 어지러움의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속이 메스컷고 토하고 심한 경우에는 잘 걷지도 못하죠.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증상 두통이 심하게 와요. 두통도 오면서 어지럽다는 것이죠. 아주 미칩니다. 머리도 아픈데 킹 돌아버리니까요. 그러면서 한쪽 팔과 다리의 힘이 갑자기 풀려요. 간단히 어떠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그냥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으면 한쪽 팔만 뚝 떨어지게 돼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나란히 10초만 하고 옵시다. 귀찮아. 하지 마시고 10초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두 번째 마비 증상이 생겨요.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요. 갑자기 얼굴 쪽에 마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몸을 저우 절반으로 딱 나눴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 손발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걷다가 아무 이유 없이 쉽게 넘어지는 경우도 뇌와 관련된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팔을 이렇게 만지거나 얼굴을 만지는데 뇌에 살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의 팔과 얼굴을 한 번씩 만지고 오세요. 엄청 쉬운 거니까 지금 따라하면 뇌졸중 차가 진단하는 건데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세 번째 증상.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개로 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뇌졸중 전조 증상에 해당돼요. 그러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뇌졸중이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안 보이게 됩니다. 무섭죠? 지금 남편분이나 아내분 혹은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서로 등 돌리고 영상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이런 증상 없는지 한 번 물어보고 오세요. 네 번째 증상. 잘 까먹게 돼요.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새로운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치매로 인해 건망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억장애가 생기는 것은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본인 스스로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생각이 든다면 꼭 병원을 가보세요. 혹시 집안에서 남편이나 아내분이 요즘 들어서 까먹는 게 찾아지고 그러는 게 느껴진다면 저 옆 했네 또 까먹었네 저 인간이 또 저러네 요즘 왜 저럴까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손 꼭 잡고 병원을 꼭 가보세요. 다섯 번째는 걸을 때 기울어지는 현상입니다. 어지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못 걷게 돼요. 특히나 걸어 다닐 때 보면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집니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한 번 지금 시간이 되시면 아니지 지금 바로 일어나서 따라하세요. 앞으로 나란히도 안 하고 가족분들한테 이상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죠? 이번만큼은 꼭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숨 한 번 구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앞뒤 발 붙여서 일자로 한 번 걸어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시나요? 괜찮으시죠? 뇌졸중은 한 번 오면 그 파급력이 정말 어마무시한 질병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뇌졸중은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만병의 원인은 과체중입니다.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든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과체중일 경우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액 흐름이 방해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병에 잘 걸리며 고지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기만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나타난다고 하니 꼭 살을 빼주세요. 운동을 효과 보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세요. 어우 나는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안 좋아서 이러고 계시다면 관절이 약한 50대 분들이 하시기에는 수영이나 가볍게 걷는 운동이 가장 좋아요. 본인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절대 무리는 하지 마세요. 두번째 일은 쉬엄쉬엄하세요. 뉴스를 보면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고 사망하는 소식이 참 많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몸은 영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겨서 피를 굳게 만들고 이게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도 못 자면서 밤낮으로 추운 날씨에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잘 쓰러지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원인의 대부분이 과로로 인한 뇌졸중이었어요. 그러니 일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조금씩이라도 쉬면서 해주세요. 알았죠? 세번째 짜게 먹지 마세요. 음식은 싱겁게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유익해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싱겁게 먹으면 말 없어서 못 먹겠어. 네 저도 인스턴트 참 좋아하고 짜고 맵고 그런 음식들이 맛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엄마랑 밤늦게 닭발 먹는 게 일상의 낙이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싱겁고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소금 섭취량이 서양에 비해서 2-3배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마 국을 많이 드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레 혈압이 오르고 그러면서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지니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뇌조증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검진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압과 혈당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짧게 요약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1. 어지럼증과 두통이 동시에 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2. 마비 증상이 있다면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3. 눈앞에 물건이 2개 이상 보인다면 위험하다 4. 건망증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의심하자 5. 똑바로 못 걷는 것도 위험하다는 징조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